1. 천지간 만물드라 66편 1편에 나와있는 어떤게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요다 이 찬양의 연관된 성경구절입니다 여러분 다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이 천지간 만물드라 1. 천지간 만물드라 반주를 했었어요 중등부 어릴 때는 중고등부 그랬었는데 중고등부 반주를 했었는데 그때도 형편없었습니다 그때 이 곡을 송현으로 예배를 시작했던 기억이 나네요 자 이 제목이 참 뭐 이 제목이 참 어떠세요 2. 천지간 만물드라 라는 제목이 좀 생소하시죠 그죠 그런데 이제 노래를 해보는거 어떠세요 찬양을 불러보니까 훨씬 낫죠 그래서 말일 때 오늘은 노래를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노래를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연관드라 찬양의 연관드라 네. 아 좋죠. 네. 함께 이렇게 노래 찬양을 하고 시작하는 것들 본 것 같습니다. 자. 2001년만물드라 이거 같은 경우는요. 테너 파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멜로리를 잘 기억하시면서 들으셔도 되고 함께 하셔도 되고요. 그래서 테너 파트로 저를 함께 해주셔도 되겠습니다. 자. 저는 테너 파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할게요. 네. 바로 알토 파트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. 제가 알토로 할 때 테너를 하셔도 되고 소프론을 하셔도 됩니다. 자. 같이 가보겠습니다. 저는 알토로 하겠습니다. 제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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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어떠세요? 지금 알톨을 이렇게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소프라노무 아주 여러분들이 다 하셨으리라 있습니다. 지금 이 찬양은요. 여러분들 다시 리플레이를 하실 때는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아시잖아요. 반주에 맞춰서도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노래할 때 노래할 때도 함께 플로즈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세찬송과 오재환이었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